완도 출신으로 최근 여자 골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골퍼 이소미 선수가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완도군은 이소미 선수가 같은 완도 출신의 최경주 선수를 잇는 골프 선수로서 완도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박낙조 등 진도군 다도의 풍광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유람선이 본격 취향했습니다. 진도 슈미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 매일 5차례 운항하고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광주동구가 행정안전부주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동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체 예산 3천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서민 포용금융이자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치과대학이 주식회사 애경산업과 산학공동연구 및 치과용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기관은 산학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과 치과용 제품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